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여러분 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공사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고민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 대한민국을 반대해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 정광한 목사님의 가장 귀한 것이 뭔가 진정의 욕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루까지 지적했던 것이 정확하게 막아졌습니다 만일에 그때 그분이 그걸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를 깨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이루까지 했다면 지금 주사파장권 3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모든 법이 공사가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자유의 대한민국이냐 사유의 공산이냐의 기로에 놓여있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었어라도 정권만 교체해야 되겠다 우리가 또 죽을 때 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3년 전에 정광 목사와 이런 통화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에서 국가금식을 3번 했습니다 1,000명 이상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여기 와서 합하자 그래요 제가 이렇게 답했어요 정 목사님 주래기 17장에 암멜레카 싸울 때 여호수사가 앞에 칼 들고 싸웠고 오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내렸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호수와 당군으로 싸우시고 여기는 제가 기도로 싸웁니다 그랬더니 오늘 영혼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 이제 중요한 것은 복송시켰습니다. 눈가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건 헌법과 법을 무시한 나라입니다. 생각보세요. 자유를 찾아서 탈북자가 왔는데 자유대한민국에서는 헌법과 법이 있는데 그들을 재판해가지고 그 재판 결과에서 국회 추방한 나라도 상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재판도 없이 그대로 북한 보낸 것이 주사파 정권 아닙니까? 모든 것 북한만 유익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 나라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다 넘어간 상황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래서 목사님들 주사파 정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의제명 후보는 지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유산 절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군을 철수하겠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4만 명이 죽고 20만 부상당하고 혈민과 한미 동맹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는데 미군을 철수하겠다. 미국이 점령군입니까? 여러분 미군 철수한 조건에서 종전선언 종전선언 순간 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바로 축하되버립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것을 알려가지고 정치기관입니다. 한국교회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건 신앙 얘기입니다. 교회를 죽여야 주사파 정권은 교회가 막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만 더 합니다. 민주당원들이요. 여러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김대웅씨가 만들어서 김대웅씨가 분명히 주사파라는 것을 이번에 이동호 교수가 밝혀있지 않습니까? 한미는 진영받고 있고 여러분 김대웅씨가 10억 벌주셔서 원자폭탄 만들었어요. 전라도 사람들이요. 비겁한 김대웅씨가 도청을 뺏어다 자기 고향으로 옮겼어요. 아예프도 그 문제였어요. 민주당원들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잘 들으세요. 민주당원한테 이재명씨 지지하면 여러분들 적화되면 바로 주사파들 여러분이 먼저 죽습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배토공들이요. 월남 적화되니까 800만 9반명 다 죽여버렸어요. 민주당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민주당 1,100명 다 나왔어요. 여러분 광주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원들이 깨어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공산 나오겠다는 그런 사람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 되시고 이걸 깨우쳐주시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번에 선거에 이기고 선거에 지게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교계가 저는 애국안동에서 왔습니다. 내가 어떤 비난 들수록 어쩌면 저의 죄심은 애국입니다. 우리 모두 이걸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기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박수 합시다. 전라도가 깨어났습니다. 대한민국 만세